안녕하십니까 초찰락시입니다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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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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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와 이제 사이즈에 기대되요 와 이겼어 왔어요 왔어 드디어 끄집어 땡겨서 배줄게요 얼마나 가 이거 설마 입 탁 터지는게 아니죠 이게 까불지껄이라고 따옥기 따옥기 안 acoust아 난 사 Vulnam 좋아 좋아 사이즈 크래보 случай 둘 다 Ih 나이스 사항 아, 됐습니다! 으, 다 오래! 눈치 맞고, 집에 가는 줄 알았네, 양! 여기 좋습니다. 오늘 저녁은 너무 해. 베타이기, 그, 60g짜리 반을 받는 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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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야 진짜 오늘 집에 눈티 맞고 가는 줄 알고 겁났는디 야 이거 못났어 아따 놀랬는가 똥 싸버렸네 사람은 안가리고 똥 싸버리는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너는 그냥 봐준다 진짜 그냥 살다살다 진짜 그냥 자 오늘 이렇게 군산 비흥항에서 농어 낚실나무 해봤습니다 농어 대상으로 해본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앞전 부실이 도전했다가 두 번 눈팅이 밤팅이 되고요 이렇게 농어 목적으로 이렇게 와서 아까 봤지 두말하면 잔소리 아까 봤은게 더이상 얘기는 안할게요 영상 봤은게 이렇게 손맛 제대로 봤고요 손 이거 찔려서 환장했어요 아파 뒤지겄네 이렇게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손맛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비흥항 승리후 선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 또 시간 나면은 이렇게 농어 그리고 이 배는 부실이 농어 팝핑 그런 전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배더라고요 알고본게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또 그런 쪽으로 와서 잽는 또 그런 손맛 큰지 큰가 그런거 한번 다시 도전을 해봤습니다 앞전이 겁내게 피곤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앞전에는 두마리 세마리 잡고 지금 입이 터져서 환장한데 앞에는 괴기 못 잡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점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